나도 뭐 언니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멤버들 언니랑 영상통화하거나 옷 얘기, 화장품 얘기 이런 거 하면 좀 불어였던 것 같아요. 언니가 있다면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. 싹 들어가는 거. 짜잔 여기가 제 방입니다. 짜잔 여기는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공간이고 스케치북을 사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. 이거 보여드릴게요. 짠 이거는 탑이에요. 예쁜 탑인데 저는 그냥 뭐 그런 게 없어요. 뭘 이게 뭐고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막 그리는 그냥 이날은 이제 그리고 싶었나봐요. 아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. 오늘 무슨 떡볶이 진짜 좋아해요. 어제도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피내장 가서 그거 막 넣어가지고 치즈 넣어먹고 생김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조리해서 먹고 그랬어요. 이렇게 잘 먹어. 이거 맛있게 먹으니까 먹고 싶잖아. 떡볶이는 평상 먹을 수 있어. 떡볶이만 먹으면서 할 수 있어? 응. 나 할 수 있어. 이거 먹자. 아니야. 응.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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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